네, 안녕하세요. Old Grammar 대명사의 오늘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대명사가 어떤 건지 아시죠? 지칭하는 대상이 있는 바로 대명사입니다. 영어에서는 pronoun,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pn 이렇게 짧게 줄여서 많이 쓰는데요. 전치사인 proposition, 그것도 p로 쓰는데 걔는 이렇게 쓰죠? 제가 pn 이렇게 쓸 때는 대명사입니다. 우리나라만은 대명사를 많이 발전시키지 않은 언어죠. 우리나라 말은 엄마, 아빠 어디 계시니? 그들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가요? 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동생은 뭐 하니? 그녀는 12살이에요. 학교에 갑니다. 그녀라고 표현하지 않죠. 하지만 영어는 빈번하게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명사를 우리나라보다 영어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쓴다는 걸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으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칭하는 대상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눈으로만 찾지 말고 해석의 기반을 두고 반드시 수일치를 주의해서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한 명을 지칭하는지 여러 명을 지칭하는지 남자를 지칭하는지 여자를 지칭하는지 이런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험 문제의 수준은 남자, 여자 수준을 물어보는 것은 너무 쉬운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복수에 주의해서 여러 명인가 한 명인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 핵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명사는요. 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가 존재한다고? 격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던 관계 대명사와 포함된 문장엔 당연히 주격, 소유격, 목적격의 격이 있어서 불완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명사도 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당장의 대명사의 문제를 푸는 것에 이어서 관계 대명사라든가 문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선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대명사 포인트 잡았고요. 바로 이제 주의해야 될 대명사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 few하고 little을 딱 보면요. 셀 수 없는 이라는 의미의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few하고 little은 형용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 되니까. 근데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와서 실제로는 얘가 대명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셀 수 있는 명사는 가산, 셀 수 없는 명사는 불가산인데요. 셀 수 있다라고 하는 명사 앞에 few가 나왔는데 그 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few 그러면 얘는 대명사구나 이렇게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little은 뒤에 셀 수 없는 불가산, 셀 수 없는 녀석의 명사들이 나오면 얘는 little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few, new라고 해석하면 아주 소수의 것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little is known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아주 소수의 것들이 알려진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동사 앞에 little은 형용사가 아니라 대명사였고, new 앞에 있는 few도 형용사가 아니라 대명사로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요거보다 좀 더 앞에 있는 거, a few하고 a little, 앞에 a를 붙였으니까 하나라도 좀 더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오고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대로 갑니다. 대신 그다지 별로 없는 정도, 희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대다수는 아니고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정도 요런 명사를 쓸 때 a few, a little 이런 녀석도 대명사로 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의 의미를 갖고 있는 many하고 much가 나와 있죠. 그래서 뒤에 적절한 명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뒤에 many 다음에는 목수의 명사가 생략되어 있고 much 다음에도 단수의 명사가 생략이 돼서 이렇게 대명사로 쓰여질 수 있다는 점, 요런 것들을 여러분의 기존의 틀로서도 벗어나야 되겠다.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주어로서 혹은 목적으로서도 쓰여질 수 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법의 특성에 따라서 좀 주의해야 되는 대명사들이 또한 존재해요. 그래서 생김새가 좀 비슷하게 생긴 녀석인 most하고 almost를 소개합니다. most는 대부분의 라는 형용사와 부사를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수식을 해주는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바로 almost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의라는 단어니까 부사로서 쓰여지죠. almost라는 단어가 왜 부사인지는 그냥 단어를 해석해보면 거의라는 부사는 동사랑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의 다 왔다. 혹은 거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거의 사람, 거의 자동차. 이거는 맞지 않지. 즉 명사를 수식하지 않기 때문에 almost는 부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most하고 almost를 고르는 문제에서 뒤에 동사를 꾸며줬거나 혹은 또 다른 부사가 나오면 아, almost구나 라고 생각해두시면 정답으로 풀어볼 수 있다는 점이죠. 대신 most는 many와 much의 최상급이면서도 대명사로 또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고르는 문제인 경우에는 주어자리나 목적어자리라면 정답은 most 그리고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라면 almost를 골라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또 다른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another와 other입니다. another는 기본으로 파자를 해보면 글자를 파 이렇게 나눠서 보면 another이니까 기본으로 단수명사를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해석주의라고 해놨잖아요. another가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서 할 때는 복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덩어리의 물건을 사고 또 다른 덩어리의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주문했더니 뭐 한 10개짜리가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샀어. 그러면 또 다른 10개를 샀을 때 이걸 another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another, 단수명사, other, 복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nother는 또 다른 한 덩어리 또 다른 하나라고 하는 둘 다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근데 거의 90% 이상은 단수명사가 오는 것으로 another를 풀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other도 또한 복수명사가 원칙인데 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시험에 내잖아요. another냐, other냐. 그러면 명사를 뒤에 나와 있는 게 another다면 단수, other다면 복수를 쓰는 걸 거의 대부분 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이 another와 other에다가 그냥 밑줄을 쳐놨잖아요. 보통 걔가 틀리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부분이 명확한 근거가 맥락상 앞에 있는 글이나 뒤에 있는 글에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기억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대명사. 바로 해석은 같지만 용도가 다른 순서상들입니다. 자, 여기에 it, they, them, that, those, one, once 나왔는데요. 해석은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그것이라는 단수, 오른쪽인 그것들이라는 복수의 명사들, 대명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셋은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각각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효용사 역할의 중점적인 겁니다. 대명사는 명사는 효용사의 수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용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기본으로 it과 day는 보호만 받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따 확인할 거니까 기억해나요? 그리고 that과 those는 효용사가 뒤에서만 꾸며주게 됩니다. 그리고 one과 once는 효용사가 앞, 뒤에서,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고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는 구조,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개별 쪽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they thought that it was great. they thought that one was great. 이 문장은 맞고 이 문장도 맞은 형태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훌륭했다. 그리고 they thought that one was great. 원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는데 뭐 그게 괜찮았어? 라고 생각했다. 왔습니다. they thought that the novel was great one. great는 앞에 보면 원이라는 녀석은 효용사가 앞, 뒤에서 수식해 줄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great란 효용사가 원을 꾸며주니까 이 자리는 틀리지 않은 문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그 소설이 아주 훌륭한 소설이라고 생각했다. they thought that the novel was great it. 영어에서 great는 it을 꾸며줄 수 없다. 얘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는요, 방금 전에 있었던 이걸 암기하면 됩니다. 근데 영어를 조금 더 해보신 친구들은 이거 읽고 이거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의 수식을 위치를 따져서 난 내는 문제는 좀 하수 문제죠. 그런 문제는 뭐야? 그러면서 대충 풀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잘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른 형태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것과 그것들, 이런 순서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구별하는 단수복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둘의 구별, 이렇게 둘의 구별, 이렇게 이렇게 구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나왔던 잇과 데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 그것들이니까 간단하고요. that과 those를 먼저 보면은 that과 those는 형용사가 뒤에서만 수식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요. 기억나죠? 근데 왜 쓰느냐? 잘 봅니다. 같은 문장 내에서 동호 반복을 피하고 싶을 때 내게 됩니다. 같은 문장에서 동호 반복이란 게 뭘까요? 그죠? 똑같은 단어가 앞에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Population of London is greater than that 혹은 those of Liverpool. Liverpool. 리버풀이라는 도시보다 런던의 인구가 더 많죠. 우리나라 말은 그렇잖아. 런던의 인구는 리버풀보다 많다. 그러니까 보다니까 that과 those가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영어는 어떻다? 대명사를 많이 쓴다. 우리나라 말은 많이 안 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 that과 those는 저것 저것들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똑같은 단어를 대신 받고 있는 거예요. 생김새 보세요. of London, of Liverpool. 그러면 런던의 앞에 무엇이 있어요? 인구. 그럼 뒤에 있는 건 인구가 어떤 거야? 단수잖아. 정답은 that이 된다는 거지. that은 어떤 데 쓴다? 같은 문장 내에서 동호 반복을 피하고 싶을 때 쓴다 그랬죠? 동호 반복이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the population, 앞에 있는 that, 앞에 있는 that은 지칭하는 것이 아, 인구라는 단어구나. 라고 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머리를 좀 더 써갖고 학생들이 인구는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those 고르시면 안 됩니다. 영어에서는 인구라는 단어는 s 안 붙었잖아요. 단수 정답은 that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런던의 인구는 리버폴의 인구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쓸 때 쓰는 영어 단어 that과 those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one과 once입니다. one을 보고 하나, once를 보고 하나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once가 어떻게 하나들입니까? 하나들은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하나야, 여러 개야. 애매하지? 그것이고 그것들이죠. 이때는 효용사가 앞뒤에서 수식합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런 문법적인 용어를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부정대명사라는 말입니다. 부정대명사는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부정이라는 거는 영어에서 혹은 수학에서도 공부하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부정. 두 번째는 아니다라는 부정이죠. 부정대명사는 어차피 지칭하는데 어떤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칭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원과 원스의 특징이고 영어에서 동종의 다른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죠? 동종의 다른 대상. 뭘까요? 지우개예요. 뭘까요? 우산이에요. 뭘까요? 분필 같은 겁니다. 제가 이걸 세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분필 세 개. 그 중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분필 좀 줘봐. 어떤 거요? 이거요? 아, 그거 말고 왼쪽 거. 왼쪽 거. 그죠? 아, 그거 말고 어떤 거. 이거 오렌지 색깔 있는 거라고 하는 내가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세 개 중에서 하나하나 지칭할 때 저거, 저거. 내가 설명할 거. 아니, 너가 방금 잡은 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원거, 원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대명사는 별도의 수식을 필요로 하게 되죠. 별도의 수식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 방금 얘기했잖아요. 좀 긴 거, 짧은 거, 새 거. 지우개인데 어떤 거냐면 내가 저번에 잃어버린 거 혹은 내가 저번에 샀던 거랑 똑같은 거 지난 거보다 좀 더 비싼 거 자동차를 샀는데 훨씬 더 빠른 거라고 할 때 쓰는 거, 거, 거. 이게 바로 원거, 원스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원거, 원스를 쓸 때는 대명사로서 우리나라만의 좀 없는 개념인데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느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산을 왜 삽니까? 우산은 잃어버리라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잃어버렸잖아요. 우산 딱 쌌는데 싸는 게 아니라 샀는데 바로 그날, 다음날 잃어버렸죠. 아, 마저 잃어버렸어. 우산 새로 사야 되겠어. 우산, another one. I need to buy another one. 여러분이 우산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그 우산을 다시 사실 수 있습니까? 방금 잃어버린 거.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파세요 할 거예요. 가져가신 분 파세요 할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예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lost my umbrella.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I need to buy it. I need to buy one on the way home.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I need to buy one이 돼야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우산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it이 되면 내가 방금 그 잃어버렸던 그 우산을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가져갔나 보죠?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산다는 얘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불공정 사회가 어딨어? 어떤 거야? 정답은 원이 맞는 거지. 아마 이렇게 쓰겠지. I need to buy same one. I need to buy another one. I need to buy longer one. 좀 더 긴 거. I need to buy cheaper one. 좀 더 싼 거. 왜? 잃어버리니까 좀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I need to buy one on the way home. 이렇게 on my way home. 이렇게 적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You borrowed my science textbook. 즉, 너가 내 과학 교과서 빌려갔어. Please give it back to me. Please give it one back to me. 어떤 게 정답일까요? 물론 빌려간 애가 과학 교과서 수집 덕후일 수도 있지. 막 이만큼씩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라도 줘라고 한다면 원이 되는 거예요. 지칭하지 않은 대상을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 거 가져갔잖아. 그럼 어떤 거 받아야 돼? 당연히 give it back. 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 방금 지칭한 거. 근데 예를 들어 Please give another one. 혹은 Please give the new one. 새로운 거를 하게 된다면 원을 써준다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과 원스, 그리고 입과 대이 같은 경우는 이런 부정 대명사는 우리나라 말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외국에서 많이 쓰실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자연스럽게 오시면 바로바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모르시면 제대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니까 계속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나나 먹을까요? I hate it but not. 난 바나나 먹는 거 싫다. 하지만 She gave it. 혹은 gave one to me. Again and again. 정답은 이 신 경우에는 바로 그거. 원은 또 다른 것. 혹은 바나나 중 하나. 혹은 그 중 일부를 준다는 거죠. 바나나를 보통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바나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바나나라는 거 자체를 싫어하죠.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엄마가 자꾸 자꾸 줬나. 너 살찌니까 이거 먹어야 돼. 아니면 이거 몸에 좋아. 변비에 좋아. 그래서 줄 거 아니야. 정답은 gave it이 아니라 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동종의 다른 물건 지칭하지 않은 대상을 받는 거니까. 내가 바나나를 싫어하지만 어떤 바나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바나나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바나나가 딱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바나나잖아요. 근데 그 중 엄마가 이만한 바나나 중에 이걸 뛸지 저걸 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는 원을 써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그것과 그것들은 정말 심하게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에서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대명사입니다. 어찌 보면 제기대명사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기대명사도 우리나라 말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 자신을 지칭하는 것인데 He loved him He loved himself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같은 문장 안에서 love라는 동사 다음에 himself하고 he가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고 봤죠. He loved himself 그는 자기를 엄청 좋아해.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은 그와 그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동성연애죠. 그나 그가 그를 좋아하는 물론 인간으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재미있으라고 동성연애에 넣어봤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서로 서로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누가 얘기하는 거야. 그가 그를 좋아한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어? 둘이 좋아한다고? 라는 생각을 할까? 그가 그를 좋아한다. 그가 그 자신을 좋아한다.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석과 맥락을 통해서 지칭 대상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런 대명사들은 전체적인 맥락이 좀 문장이 긴 경우에 시험 문제를 낸다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영어에 제기대명사가 있다는 것 반드시 까먹지 말고 제대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을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versatile it 다양하게 다재다능한 it 시 나와있네요. 영화에서 it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칭 대명사로 그것으로 해석이 되는 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에 많이 쓰인다는 거죠.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비인칭 주어 해석되지 않는 날씨나 명암이나 시간이나 거리 기원 등등을 나타내는 거 It's nine o'clock in the morning 오늘은 아침 아홉시다. 그것으로 해석되지 않죠. It's getting darker 점점점점 어두워진다 It's snowing 지금 눈 온다 이라고 할 때 그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런 문제에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물어봤었던 거예요. 문법 문제에서 2번 같은 거 딱 물어봤죠. it 맞니? 뭐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 다를 수 있다. 오케이? 가끔 나올 수 있다. 막연한 it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알아는 놔야 되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Go for it Winner takes it all Go for it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향해 가라 파이팅이죠. Let's go Let's go Go for it Let's go 파이팅 이런 말이죠. 파이팅은 Broken English이니까 그런 표현은 안 쓰고 Let's go 혹은 Go for it 쓰는 표현이죠. Winner takes it all 무슨 표현이죠? 승자가 그것을 다 가져간다. 승자 독식 그죠? 이긴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 미국의 정치 체계라든가 승자 독식주의 이런 것들 이런 식이 바로 Winner takes it all 이런 표현인데 그때 It은 재산인지 돈인지 재능인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건지 그럽니다. 그래도 Winner takes it all 이렇게 써주는 막연한 잇이 있다는 점이죠. 여기까지는 상식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뭘 것 같아요? 여기 맞춰보세요. 잇하면 생각나는 거 뭡니까? 바로 뒤에 있는 감옥적어 진목적어 가주어 진주어 잇죠. 가주어와 감옥적어로 잇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장 볼까요? It was not easy for us to finish these tasks. 우리가 이러한 일을 끝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의미상에 주어 있고요. To finish this task 가 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잇을 가주어로 잇을 써주는 겁니다. 그럼 진주어가 누구시냐? To finish this task 이게 진짜 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Your contribution made it impossible for me to complete the mission clearly 여기 나와 있는 잇은 목적어입니다. 근거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어떤 동사 있어요? made라는 오형식 동사 나와 있죠? made 목적어 목적격보어 possible for me to 내가 투부정사 to complete the mission clearly 잇무를 명확하게 끝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너의 기어였던 것이지 이 자리가 원래 잇 안에 들어가는데 너무 기니까 뒤로 뽑았고 이 자리도 너무 기니까 뒤로 뽑았을 때 그때 쓰여지는 가주어와 감옥적어 그게 바로 잇이다. 이런 거는 구문적인 정보이면서도 기초적인 문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냅니다. 가주어로 쓰여지는 잇과 가짜 목적어 잇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우린 이걸 방금 전에 했던 문장이기 때문에 비웃으면서 고르실 거예요. 하 이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시험 문제를 포인트를 보면 여기 그냥 읽어볼게요. 이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이걸 끝내는데 완전 틀리진 않은 것 같잖아요. 맥락상 보면 뭐가 쉽지 않았느냐 이것이라는 좁히 있는 대상이 아니라 뒤에 있는 이러한 일을 끝내는 것이 바로 쉽지 않은 대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잇으로 본다. 가짜 주어 잇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죠.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정답 잇.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Made impossible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냈을 경우 그냥 대충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것들이 가능하게 됐네. 아니지. 뒤에 나와 있는 진짜 목적어를 대신 받는 거니까 가짜 목적어 잇을 골라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Your contribution made it possible for me to complete the mission clearly. 이런 식으로 가짜 목적어와 진짜 목적어 그리고 가 목적어 가주어 진주어 이런 구조를 잘 기억해 두세요. First of all, it 이었습니다. 자, 이제 불을 꺼볼까요? 다른 포인트는 Did you put it back on? 불 켜라 입니다. Put it on Turn it on Turn the light on Turn on the light Turn on it 네 개 중에 틀린 게 있어요. 불 켜라 중에 넷이 틀린 게 있다고요. 뭐냐면 영어에 2어동사 multi-word verb 다어동사입니다. 불 켜라가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틀린 게 뭐냐면 자, 읽어볼까요? Turn it on 야, 그거 켜잖아요. 불이 지금 꺼져 있으니까 그거 켜 그럼 뭘 켤 것 같아요? 라이터 켤까? 불 켜겠지. 그치? 불 꺼졌어. Turn it on 다 안다는 얘기예요. Put the light on Turn the light on 자꾸 나오는데 Turn the light on 불 켜 Turn on the light 불 켜 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중간에 나온 건 누가 봐도 아는 거야. Turn it on 그런데 Turn on it 그러면 Turn on 동사로 켜다는 뜻도 있지만 돌다도 있죠. Turn on it 그 위에 돌아 인마 이런 식으로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는 이렇게 부사 자리에 뒤에 나올 수 없습니다. 즉 맨 마지막 것은 틀린 거예요. Turn on it 하지만 부사가 이렇게 랜덤하게 올 수 있죠. 그런데 명사가 나올 경우에는 누가 누군지 알아? 그 켜는 대상이 누군지 안다고 불이라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Turn the light on Turn on the light 이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대명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알잖아. 다 알. 야 그거 뭐겠어? 이런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책 폈어요? 책 펴세요? 그러면 무슨 책이요? 영어 펴야지.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Give it to me 다 아는 거 아니야. Show it to me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맨 뒤로 갔다. 이렇게 Turn on it Multi-word verb 내지는 이어 동사에서 맨 뒤에 나왔을 경우 틀린다. 이겁니다. Turn on it 은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동사와 부사 대명사는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Turn on it 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게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Depend on 이건 한 단어죠. Look at me 나를 바라봐라 이럴 때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온이나 오프 같은 단어 그리고 다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이라든지 이런 부사 같은 경우는 랜덤한 자리에 나오면서 대명사의 위치는 반드시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나온다. 그래서 여러 단어라고 해서 이어 동사 내지는 다어 동사 Multi-word verb 경우에는 어디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위치를 시험에 많이 내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니까요. 당연하게 보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관계대명사와 대명사의 구별이 나옵니다. 초반에 맨 앞에 얘기했는데 대명사는 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도 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관계대명사하고 대명사는 둘 다 격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칭하는 대상도 있고 그 관계대명사에 지칭하는 대상은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선행사다. 그런 게 있죠. 있어요. 대상이. 둘의 차이가 뭐냐. 관계사 배웠던 학생들. 관계사는 연결사 역할을 한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동사, 주어동사로 이렇게 문장 하나 문장 두 개 그리고 여기 또 동사도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질 때 문장은 두 개씩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있는 이 두 번째 문장에 접속사가 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것이냐 대명사가 될 것이냐 이걸 잘 골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경우에는 주어동사 다음에 뭐가 없죠? 예. 접속사가 없어요. 여기 접속사 있죠. 그럼 접속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누구다? 관계대명사 정답이다. 골라주세요. 근데 아래에 있는 문장은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물론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지만 맞지 않다 이거야. 어떤 거? 접속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대명사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가면 그런 것부터 할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봐야 돼. 그래서 연습문제 적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공부했던 영국의 로얄 헐로웨이란 대학에 보면 그 건물이 되게 최신식 건물이라서 파이어 알람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갖고 밤에 막 자다가 어떤 애가 팝콘 잘못 이렇게 전자레인지 잘못 돌리잖아요. 불 확 나오고 연기 나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파이어 알람이 막 한밤중에 나옵니다. 그럼 애들이 다 뛰쳐나가죠. 또 건물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데 불난다고 해서 필드로 비와도 밖에 나가 있었어요. 추워서 막 덜덜 떨죠. 그러다가 누구야 어떤 놈이야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가드가 파이어 가드가 괜찮아요. 들어가요. 민감했어요. 그래서 다들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한밤중에 있었던 갑작스런 화재경보 때문에 파자마만 입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gather 이란 동사 여기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or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접속사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니까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whom이 되겠죠. 앞에 있는 그 학생들 중 일부는 파자마만 입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추억을 덜덜덜 떨고 있었다. 그런 추억이 기억납니다. 이해했어요? 두 번째 문장에는 똑같이 all the students 주어와 gathered on the field 나왔는데 앞에 누가 계시냐? ok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도다. 그럼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미 빵과 빵을 붙였죠. 중간에 잼 잘 발라놨잖아요. 잼 아닙니까? 그럼 잼 넣으면 안 되잖아요. 정답은 댐이 되는 거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Dr. Martin painted several hundred portrait without hesitation. 마틴 아저씨가 박사님이 수백 장의 그림을 그렸대요. half of them 혹은 half of which were abandoned in this cabin in the woods. 자신이 갖고 있었던 숲속에 있던 오두막에다가 그냥 남겨두고 버려주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죠. 앞에 보면 painted 동사 뒤에도 or 이란 동사. 그러면 이 자리는 뭐가 필요하다? 연결사. 여기 보면 콤마 동사 접속사 페인티드 동사. 그러면 접속사 역할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 접속사를 찾아주세요. 정답은 which. 맞죠? 아래에 있는 거는 접속사 저 앞에 있네. 잼과 잼 아니지. 빵과 빵 사이에 잼 발랐지? 오케이. 마가린 한 번 발랐잖아. 빠다 발랐죠? 정답은 어떻게 돼요? 댐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에 대한 구별 문제는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될 거고 확률도 높은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적었던 정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접속사가 없는 상태 접속사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대명사가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접속사가 있는 상태라면 정답을 대명사로 골라주시고 접속사가 없는 상태라면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명사에 대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하나 잡아드렸습니다. 그가 누구고 그녀가 누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수복수 주의하고 수많은 대명사 문제들 풀어보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명사에 대한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뒤 이어지는 문제들 풀어보시고 문제풀이 강의도 반드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